힘이 다가 아니라 소리를 설계, 디자인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항상 바이올린 연주는 소리를 연주해내는 게 아니라 자아내는 거라고 강조를 하고는 하는데요 막연하게 자아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깊이 생각해보고자 오늘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배움이 어떻게 그 소리를 더 감동적이고 풍성하게 만드는지를 이해하면요 단순히 음을 내는 게 아니라 소리의 깊이를 설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메타 바이올린 오늘은요 배음으로 완성하는 바이올린의 매력 오버톤이라고 하는 그 배음이 뭔지 그리고 그 배음을 통해서 소리의 깊이와 또 풍성함을 어떻게 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 배음이 우리 바이올린 실력 향상에 중요한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가보실까요? 우리가 흔히 완벽한 바이올린 소리를 생각할 때 그 배음이 어떻게 그 소리를 더 감동적이고 풍성하게 만드는지를 이해하면요 단순히 음을 내는 게 아니라 소리의 깊이를 설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 힘이 다가 아니다 소리를 설계, 디자인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 항상 바이올린 연주는 소리를 연주해내는 게 아니라 자아내는 거라고 강조를 하고는 하는데요 막연하게 자아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깊이 생각해보고자 오늘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요 여러분 놀라운 마술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바이올린 한 대로 연주하는 그런 독주회 같은 거 솔로 바하우 무대, 솔로 바이올린 소나타 모음곡 이런 거 가본 적 있으시죠? 무대 위에는 분명히 한 대의 바이올린 그리고 한 명의 바이올린 뿐인데 어떻게 된 게 한 10명은 함께 연주하는 듯한 그런 풍성함이 느껴지는 때가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느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이유는 실제로 10명이 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믿기 어렵겠지만 바이올린니스트가 한음을 울릴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10명 이상이 함께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그게 바로 기음,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것과 배음, 오버톤이라고 하는 마법입니다 오늘은요 이 소리의 숨은 오케스트라를 발견하는 그런 여행을 떠나보는 여정이 될 건데요 이 여정을 마친 뒤에는 바이올린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악기를 넘어서 여러분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 바뀔 수 있기를 그런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영상이길 간절히 바라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 기음은요 마치 어떤 팀을 이끄는 리더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A를 연주를 하게 될 때 440Hz 우리가 주파수 배웠잖아요 진동을 하게 됩니다 440번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440Hz라고 부르는 거고 440Hz가 바로 기음이라는 거죠 기음이 현을 진동할 때 생기는 가장 기본적인 소리 그러니까 이 음은 A 그러니까 네 번째 레인지에 있는 A4다 라고 우리가 뇌가 98%의 정확도로 알아차리게 해주는 바로 그 주파수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회사 프로젝트에서 팀장 한 명이 있으면 모든 팀원이 그 사람 지위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기음이 있어야 비로소 이 소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게 되는 거죠 팀장이 없으면 모두 제각각이고 질서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비유로 기음은 건물을 세울 때 기초와 같습니다 1715년에 스트라디바리 2현 기음은요 미선 기음은 플러스 마이너스 0.5Hz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두께의 절반 정도 오차가 있어도 어마어마한 정밀도인데 그 덕분에 300년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튼튼한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전자 신디사이저도 얼마든지 440Hz를 만들 수 있는데 도대체 바이올린은 왜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바이올린의 440Hz는 신디사이저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무엇이 그 음색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진짜 마법이 숨어있는 곳이라고 자 지금부터 파헤쳐보도록 하는 거예요 기음 440Hz 이 정의 하나만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풍성함 그 뒤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연주자들이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바이올린 이 보이지 않는 연주자들 이게 바로 그 배음 오버톤이라는 거예요 이 배음이 기음 위로 함께 울려 퍼지면서 마치 10명 이상의 합창단이 무대 뒤에서 함께 노래하는 것 같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이 440Hz를 울리고 그 위로 한 880Hz 약 2배 높은 음 그 더 위로 1320Hz 그리고 1760Hz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수배, 주파수가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키루 뮤직 연구에 따르면요 바이올린은 무려 10개의 배음이 기음 중심, 펀더멘탈 기음의 10개의 배음의 주파수까지 선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요 플룻 같은 악기는 오차배음이 지나면 그 배음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소리가 단조로워지고는 합니다 한번 좀 친근한 비유로 이 배음이란 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펀더멘탈 기음이 어떤 영화 속에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배음, 오버톤은 그 주인공 뒤에서 화음을 넣어주는 뺏깅 보컬 정도? 또는 조연 배우들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울까요? 주인공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그 뒤에 다양한 조연들이 어우러져야 스토리가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그 바이올린은 이 조연 배우들을 한 음에 담아내는 마법 같은 악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기음이 밥이라면 배음은 반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밥이 있으면 끼니는 해결되죠 하지만 반찬이 하나, 둘 더해질수록 그 밥이 우리 끼니가 훨씬 풍성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반, 한정식 상차림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고등어 한 마리, 나물 몇 가지만 있어도 한 끼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수많은 반찬이 펼쳐지면 진정한 맛과 또 만족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풍성해진다는 이야기죠 바이올린 음색은 그렇게 10가지 반찬을 올려놓은 진수성찬 같은 상차림인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한번 스펙트럼 분석 앱을 실행해 보자고요 바이올린 A 440Hz를 올려놓으면 화음의 기음인 440Hz 하나 이것만 보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440Hz 아래로 그러니까 440Hz 뿐만 아니라 A 880Hz, 1320Hz, 1760Hz 등 그 마치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피크들을 보게 될 거예요 아 우리가 바이올린 소리라고 인지하는 메타 인지하는 풍성한 소리 뒤에는요 10명의 바이올린은 10명의 연주자들이 그 뒤에서 숨어서 함께 연주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바이올린 소리를 바이올린 소리답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딱 송곳으로 하나 그게 기음 440Hz 이거 하나만 스펙트럼에서 보여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떨림이 어떻게 10개 이상의 배음을 탄생시키는지 이해를 하게 되면요 배음을 이해하게 되면 어쩌면 여러분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 어떤 계단식 피크가 그냥 숫자만이 아니라 숨은 연주자들 연주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같이 울려내고 있다 여러분의 귀를 감싸고 있다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이올린 소리라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1. 기음은요 소리의 정체성을 만드는 리더라고 보고요 배음은 그 리더 기음이라고 하는 거를 뒷받침해주는 백킹 보컬 혹은 조연 배우 정도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조연 배우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지 아니면 연주자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쉬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소리가 딱 이거 하나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올린 소리를 바이올린 소리답게 아름답게 하는 데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이올린 소리를 연주해낼 때 자아낸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이유가 기음 위에 펼쳐진 눈에 보이지 않는 배음 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이 연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은 오케스트라가 같이 연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기음과 배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한번 메타 인지를 해보자 이거예요 왜 바이올린 소리는 이렇게 아름다운가요? 지금까지 박지혜였고요 여러분 이번 콘텐츠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